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매일매일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장도 조금 안좋았군요. 오늘 장은 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갑자기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사지 말고 땡땡 사라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 대주주 매도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 내용도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계속 지속되는 힘없는 증식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시왕정리 경주 뉴스 10분 정리 2021년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같이 이렇게 공부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한가지 전달해드릴 점이 있는데요.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조금 톤이 다운된게 느껴지죠. 그런데 일단 뭐 엄청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기분이 안좋다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항상 저 기릿은 기린이분들에게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솔톤으로 말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목컨디션이 안좋은게 느껴지더라구요. 물론 무시하고 그냥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이러다가 야 진짜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일단 선제적으로 목컨디션이 좋아질 때까지는 조금은 톤을 다운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기린이분들 이렇게 톤을 다운하게 되면은 이제 기린이분들 귀에 안 꽂힐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1.25배속이나 1.5배속으로 들으면은 꽤나 괜찮게 들릴겁니다. 저 기린이 이제 맥주와 막걸리도 끊고 그리고 치킨도 끊어서 빠르게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지고 알코올, 카페인 이런거 먹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빠르게 컨디션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많이 아프거나 그런거 아닙니다. 저 괜찮아요. 자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제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정리 코스피는 마이너스 0.4%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1.8% 하락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점심시황에도 알려드렸다시피 지금 코스닥 위치가 꽤나 위태위태합니다. 여기서 지지하지 못하면은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오늘 장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상승종목 230대 645 코스닥 상승종목 283대 1092 아주 폭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1.8%나 떨어졌죠. 그 말은 우리 개별 종목은 마이너스 3% 4%가 숱하게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자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많은 기니분들의 계좌는 야 이거 이렇게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1700억 매수 기관은 500억 매수 그렇다면 그 물량은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현재 9일 연속 매도를 진행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보자면은 일단 금융 투자가 매수세를 조금이나마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아직까지는 매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버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부터 주가가 더 내려간다면은 이 연기금이 연기군으로 바뀌어서 이제 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뭐 그거는 결국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 과정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버틸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려면은 내일장 초반에 외국인과 금융 투자가 또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첫 단추인 오늘은 실패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코스피가 박스피라면은 지금 현재는 아직도 상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야 여기서 이 정도 그림이라면은 3,100까지 빠져도 야 이 정도는 뭐 적당한 조정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만큼 현재 차트를 보자면은 위쪽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올라가는 힘이 없이 은봉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빨간 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이게 조금 더 심각하죠. 오늘 지지해주고 조금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하지만 강한 은봉으로 확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를요? 이 보라색 선을 뚫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내일 다시 강한 반등을 주면서 코스닥을 위로 올리지 않는다면은 야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군요. 여기 보시면은 강한 은봉 다음에 강한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흐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강한 은봉 다음에 강한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강한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은봉 다음에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V자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일 그런 흐름이 나올지 그런 부분을 지켜보시고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을 오야 상대적으로 많이 싸졌다 이런 생각이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걱정이 쓸모없게 내일 코스피는 1% 이상 상승 코스닥은 2% 이상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뭐를 많이 샀나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좀 재밌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 개인 분들이 산 게 상위 10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마이너스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산 것들은 거의 다 빨간색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기관은 거의 대부분 기아 빼고 다 빨간색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외국인 기관 장세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개인 분들이 오늘 산 게 뭐 있나 상위 3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다음으로는 외국인들이 산 건 뭐 있나 HMM 한국전력 SK텔레콤 이렇게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한국전력 현대차 KT 이 3개 종목을 대량 매수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매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매도거든요. 여기에 어떤 종목들이 더 있는지 그게 궁금하시다면은 일시정지하고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특징주 FNF가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FNF 홀딩스는 2번 연속 2연속 하한가를 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FNF 홀딩스만 보고 많은 걱정을 하신 기능이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애초에 FNF를 들고 계신 분들은 0.49 대 0.51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거의 1대1로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왼쪽을 보면은 7% 올랐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30% 떨어졌으니까 결국은 손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해야겠죠. 그 두 개에 합쳐서 계산을 하면은 지금 또 대단한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걸 보여주니까 LG도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정답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영상을 통해서 과거에 분할된 회사들은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주 최근 들어서 통신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KT가 무려 5%나 상승을 해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기린이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SK 렌터카도 오늘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5%대에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첫 길이 쓴 아직도 이 SK 렌터카는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공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같이 공부했었죠. 한 번쯤은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SK 렌터카에 대해서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정말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습니다. 소렌토 K5 중고차 신차보다 비싸졌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길이 어떻게 중고차가 신차보다 비싸?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신차를 사려고 하면 몇 개월 아니 1년을 기다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반도체 대란 플러스 수요가 폭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공부하셨다시피 중고차 가격이 오르면 SK 렌터카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기사 중고차 신차보다 비싸졌다. 이걸 보고 저 길이 쓴 아유 뭐 단기적이겠지 저게 뭐 길어봐야 얼마가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 잠깐만 그래픽 카드를 생각하니까 야 이거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아마도 최근 컴퓨터를 매수하려고 하시는 기린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픽 카드가 진짜 중고차보다 비싸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 그래픽 카드가 오른 것처럼 중고차 이렇게 역전 현상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렌터카 업체들은 꼭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뉴스는 정말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백신 협력 3바 부품 꿈 미사일 주도 호호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미정상회담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국내 중시에서 주요 이벤트로 꼽혔던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코로나19 백신 미사일 원자력 및 남북 경력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증권가에서 가장 주목하는 소식은 백신 협력 강화라고 하는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mRNA 백신 수억 회분을 오는 3분기부터 국내 위탁 생산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같이 나왔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그래서 비츠로테크 등 미사일 관련주를 비롯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또한 소외되어 온 원전주와 대북 관련주들이 꿈틀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오늘 이 중에서 원전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선반역을 한 게 조금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하락을 면치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은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시초가에는 5%인가 상승을 했다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조금씩 흘러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주죠. 현대 엘리베이, 현대로템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니 그런데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선반역이란 말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진 거는 고작 0.2%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현대로템은 아니 이게 선반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다른 주식이랑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오늘 혼자 마이너스 3%나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으로는 이미 예전부터 이런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죠. 모더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기관이 이미 엄청나게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2주 동안 장이 별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 알고 있던 뉴스 아니었습니까? 그 뉴스가 나오니까 뉴스에 팔아라. 시초가가 고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기린이분들 이런 거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보통 뉴스가 나온 다음에 시초가에 매수하는 거는 실패할 확률이 최소한 한 70%는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시초가가 고점인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흐름을 보고 한 번 더 다짐하도록 해요. 뉴스에 팔아라. 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하면은 이제 두산중공업, 한전KPS, 한전기술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 기업들보다는 한국전력이 오히려 빛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상위에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기린이분들 중에서 한국전력 주주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흐름 타고 쭉쭉 뻗어나가서 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베스트 윤지호 센터장. 굳이 삼성전자 차라리 현대차를 사자. 안 읽어볼 수가 없는 뉴스였습니다. 한 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코스피 올해는 박스권이다. 그리고 상단 룰블 재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등 성장주는 빠르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미 갖고 있다면은 보유만 하고 다른 것들을 사자. 뭐를 사야 될까요? 가치주를 사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내 종목은 오르지도 않고 횡보하거나 오히려 10%에서 20% 빠진 종목도 많죠. 지수와 자신의 종목을 동일시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올해까지 코스피는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고 상단을 뚫을 재료가 많지 않아요. 지수보다 수익률이 낮다면은 투자 방향을 재정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뒤에 뉴스에서도 확인하시겠지만 국내 대다수 증권사들은 올해 연간 지수 전망을 입을 모아서 대세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조정기간이나 지수 상승폭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견해는 상승이라고 하며 최대 3,600까지 간다고 전망하는 증권사도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베스트의 윤센터장은 지난 연말부터 줄곧 올해 코스피는 3,200을 넘나드는 박스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죠. 저 길이 또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센터장은 최근 코스피에 큰 충격을 줬던 미국발 인플레이션 공포가 6월에 더 크게 찾아올 수 있다고 본다고 하는군요. 미국이 최근 발표한 4월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 3.6%를 크게 웃도는 4.3%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아주 증시가 부러져버렸죠. 그런데 6월에는 이보다 더 높은 CPI가 나올 것이라고 윤센터장은 전망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CPI에 선행한 것이 바로 PPI인데 PPI와 CPI가 연동되는 현상이 최근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 4월에도 PPI가 4% 이상으로 나왔고 CPI도 이 흐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월 PPI 상승률이 이미 전년 대비 6%를 찍은 상황이라고 하니까 CPI는 당연히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시장은 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망차!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센터장의 답은 쉽고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싼 종목을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런 종목은 대부분 가치주라고 하며 자동차와 그리고 서비스, 호텔, 여행, 외식 이런 업종을 추천했다고 하는군요. 특히 자동차의 경우는 전기차라는 미래성장성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기린이분들 이런 의견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이제는 8만원 밑에서 노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8만원이 지지선이 아니라 이제는 저항선이 되어버리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현대차를 보면 준수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베스트 센터장을 현대차를 조금 더 추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불과 며칠 전에 한미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20조를 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혜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파운더리 연구소 투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장비 소재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과 미국 어떤 기업들이 있나 ASML, AMAT, 램 리서치, 한양 ENG, 코미코 등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군요. 한번 기린이분들 시간 내셔서 우리나라 기업은 한양 ENG와 코미코겠죠. 이 두 기업을 꼭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드디어 중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 또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쭉쭉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중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류허 부총리가 비트코인 거래는 물론 채굴도 금지한다고 밝힌 이후 비트코인의 3만 달러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그때 이제 앨런 머스크가 난리를 치고 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코인이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코인판에 폭락한 개미들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나 자 내용을 보시면 아까 윤지호 센터장과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금융 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대체로 하반기 코스피 예상 최고치 범위를 3,400에서 3,700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며칠간 코스피가 3,100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수개월 내에 가파른 상승기료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최저치 범위는 2,900에서 3,000 수준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갑자기 긴축에 들어갈 경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3,000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린이분들 이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현금비중 10% 이상은 생명처럼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융 투자업계들이 3,400, 3,700을 전망하는 이유는 당연히 1분기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전년 대비 13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돈 복사를 외치며 코인판에 뛰어들었던 일부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증시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실제로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증시 대기자금으로 쓰이는 투자자 예탁금이 증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만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길이 쓴 이 부분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이제 눈이 한번 적응을 해버리셨는데 상대적으로 주식은 그거보다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상 테마주가 아니면 하루 1, 2% 오르고 내리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주식시장에서 안정감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아마도 몇몇 투자자분들은 코인 때 겪었던 그 변동성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은 테마주나 아니면 급등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4번을 주문하면 결제시 만원을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꼭 보셔야 됩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참여한 뒤 응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야 만원 돌려준데 4번 시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응모한 카드로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은 다음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는군요. 혹시 토일은 안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요일 제한은 없으며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앱에서 주문 결제한 다음에 매장을 방문해서 포장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그러나 배달앱으로 주문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달앱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린이분들 오늘 치킨 한번 시켜드시죠. 제목까지 꼭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의 100억 주식 매도 타이밍 절묘하네. 저 이 기사를 보고 좀 신기했습니다. 이거 좀 비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 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더 어렵다는 주식 오르면 오르는 대로 팔까 하고 고민 내리면 내리는 대로 물 탈까 하고 고민하는 게 주식이다. 진짜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쿤 자산운용 대표는 아이디어가 소진됐을 때가 매도 시점이며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을 매수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모두 충족이 되었으면 그때가 매도 시점이라고 하며 단순히 조금 올랐다고 매도하는 건 안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분의 1씩 분할 매도하라 이렇게 조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견 기업 오너의 매도 타이밍은 일반인과는 사뭇 다른 것 같다. KPX 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양규모 회장은 이달 13일에서 21일까지 약 100억 원이나 매도했다고 하는군요. 하니 뭐 대주주가 매도하는 거 악재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뭐 그거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매도할 수도 있지. 그런데 여기에 좀 이상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 주주의 100억 원어치 주식 매도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지난 7일 KPX 홀딩스는 120억 원치 자사주 매입 공시를 냈다고 합니다. 하니 그러니까 회사는 120억 원치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뒤로는 대주주가 100억 원이나 매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에 대해 KPX 홀딩스는 과거에는 자사주 매입 기간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야 했지만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그런 규제는 없어졌다며 아니 이게 왜 없어졌을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문제가 없고 최대 주주의 주식 처분 이유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때 발표를 하고 이때 장대양몽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대주주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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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번 연속 매도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이런 거 보면은 야 자사주 매입도 이제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개 종목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바로 끝내도록 할게요. 삼성중공업 어닝쇼크와 유상증자 반영의 목표가가 23% 하향된다고 하는군요. 자 KB증권은 목표 주가를 6,5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렸으며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매도라고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혹시 기린이분들 중에서 삼성중공업 주주 기린이분들이 계시다면은 한 번쯤은 이 기사 혹은 리포트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중공업 그때 한번 떨어지고 나서 오른쪽으로 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매도 리포트라고 볼 수도 있는 저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고 투자의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 엘리베이터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 아까 보셨죠 어떤 기업이었죠? 대북주에 들어간다. 남북경협주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9.6% 영업이익이 9% 늘었으며 시장 점유율 40%에 달하는 승강기 제조 부분의 생산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월에는 중국 상하이 스마트 캠퍼스를 충공하며 연간 생산 능력 2만 5천대를 확충했고 본사를 경기도 이천에서 충주로 이전하는 투자도 2022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국내 재건축과 재개발에 따른 신규 승강기 수요 증가와 1기 그리고 2기 신도시들의 교체 수요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혹시나 남북경협 그 테마를 탄다면은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 기린과 함께 올해 초에 같이 공부했던 기업이죠. 한 번쯤은 관심이 있다면은 그 영상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연수사 끝났고요. 오늘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꼭 양봉양봉. 코스팬은 1% 이상. 그 다음에 코스닥은 2% 이상.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린이분들 내일 또 양봉양봉하세요. 빠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